바퀴즈밖에 안 나와 유튜브에 그거는 셀카톡을 구독자스 안으로 문현지TV 나 대회 준비 제 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대회 나도 선수야! 대회 꼭 열심히 해! 바이바이! 내가 엄청난 상 받아올게 오늘 대학식을 하는데 학교가 준비 끝 일주일도 안 남았어 이번 주 토요일이네 진짜? 근데 난 지금 학교 가네? 짜자잔! 대회 준비 브이로그? 약간 이런 거 이번 주부터 준비하는 거야 준비 브이로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왔어 월요일은 50분까지인데 병원 가서 이제 월요일에는 금요일 거 배운 거 하느냐고 오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파가지고 병원이 나가고 화요일은 11시부터요 내가 토요일날 들을래? 화요일 목요일은 키보를 하고 호요일은 네이퍼를 하고 호요일은 네이퍼를 하고 오늘부터 대회 준비 아침부터 병원 갔다 하고 모델 친구 만나고 만나서 한참 얘기하고 조금 일찍 가서 계속 연습하고 화이팅! 힘내서 헤어졌어 끝! 맨날 똑같은 출월 승교길이죠 MBC 뷰티 아가래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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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트윅이라고 시대의 메이크업 국가에서 이바제의 메이크업인데 트윅이 처음 여겼을 때 기억이 반응하지만 대회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모델 친구 와가지고 연습했는데 우리 혜진이가 그렇게 해주는데 저는 더 불사질러서 열심히 아! 오늘 목요일이면 오늘 학원에서 포토데이가 있습니다 너는 오늘 사진만 찍은 거고 나이가 연습하는데 왔으니까 한 번 해주고 여기 어디죠? 솔빈씨? MBC 아! 솔빈아 열심히 해 누가 그렇게 덥솟다고 해 아까 포토해준 친구가 놀러 열어봐 네 말하세요 다시 시작 시작 얘들아 나 말 좀 하자 들어와 혜진은 어디 고등학교 민낭이 애들 고등학교 단인 상호는 MBC 아카데미 뷰티스프 여기 다니고 있는 이유는 대홍에 대한 꿈을 더 잘 이해하기 아카데미 뷰티스프 뭐야 나 눈을 왜 이래 뭐야 나 눈을 왜 이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시작 펜지아 화이팅 아카데미 뷰티스프 엠 아카데미 뷰티스프 어쨌든 엠 엠 엠 엠 그래서 이게 끌고 이렇게 어깨을 매고 되면 완성 엠 오늘 마지막 연습했거든요 근데 연습할 때마다 약간 다르게 나와서 진짜 걱정되고 잘 할 수 있겠죠? 이 창을 통해 대회 소개를 해보자면 글로벌 뷰티 콘테스트? 정말 큰 대회인데 세 번째 출전인데 그래도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제발 위생 실수만 하게 해주세요 눈썹 잘 그리게 해주세요 콜 잘 잡게 해주세요 시가 맞아 맞아 시간도 잘 올라가야 되는데 다 와가네?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이제 왔습니다 짠 고고뷰티 클럽 2019 지금 시작! 안녕하세요 떨리고 잘 생각 안 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떨리고 잘 생각 안 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짜 와 이건 기조 개그맨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로 바뀌고 차세대 아티스트상 박현지 귀하는 2019 글로벌 리빙 뷰티컵 대회를 시작으로 짜잔 이렇게 뼈 찢어봤고 진짜 어? 이렇게 봤고 다 저희 MBC 아카데미 뷰티 스쿨 덕분이고 그 경우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덕분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신나요 이브 네 다행히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